목포시 의원의 제주 농지 불법 전용 문제 전해드렸는데요. 관련 소식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. 불법 전용이 이루어진 제주도 농지 매입과 관련해 해당 목포시 의원은 자신이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시 의원이 된 이후에도 지역구 유권자와 경제적 공생이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14년 무렵 제주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. 한창 땅값이 올랐던 시기였습니다. 박용 목포시 의원 등 3명은 2014년에 제주의 농지를 샀습니다. 전체 면적은 1,356제곱미터, 매매가는 6억 4,360만 원이었습니다. 2014년 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제곱미터당 11만 원에서 25만 원이었던 땅으로 공시지가보다 최소 2배 가까이 비싸게 산 겁니다. 농지와 대지 그리고 건물 등 부동산 모두 시의원과 시의원의 동생 그리고 시의원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. 2014년 1제곱미터에 11만 원에서 25만 원했던 땅값은 지난해 63만 원으로 공시지가로만 최대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. 이 땅은 2019년 박 의원 동생이 12억 원의 금융 대출을 받는 담보가 됐습니다. 총 3명의 토지 소유자 가운데 가족관계인 박 의원 형제뿐만 아니라 박 의원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장 역시 최초 토지 매입 금액의 2배 넘는 대출을 허락한 겁니다. 이는 박 의원이 선출직 신분이 된 이후의 일입니다. 자신의 토지 지분을 대출 담보로 함께 제공하면서 공직자인 박 의원의 가족에게 지역구민이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. 박 의원은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직 생활을 하기 전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만 답했습니다.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.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.